여러분 안녕하세요. 1년이 그 365일이나 되는데요. 하필 그 동지 날에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될 돈복을 가로막는 그런 의상 착용을 또 할 필요는 없겠죠. 동지에는 그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. 제수와 그 돈복이 잉퇴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돈복과 그 제수가 들어오는 그 방향과 또 역행하는 그런 암시를 줄 옷을 우리가 또 입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. 무엇보다도 동지의 그 의미 속에는 곧 시작될 그 한해 운이라든지 또 돈복의 그 척도로서 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. 나쁜 암시 또 부정적인 그 암시를 줄 수 있는 그 풍수 관행으로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의상 착용이 있다는 것입니다. 동지 날의 그 상위 하위 모두 그 검은색 일색이 되면 이런 그 의상 착용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. 상가집도 그 삼일장이니까요. 굳이 그 동지 날 갈 이유는 없죠. 특별한 그 사정이 아닌 바에요. 만약에 그 의상 착용이 이렇게 검은색 일색이 되면 동지라는 그 이 시기에는 가장 그 양기운이 약한 그 시기인데요. 이런 그 의상 착용 때문에 음기운의 그 에너지의 그 편중 그리고 심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양기운의 그 잉태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그 동지의 또 풍수적인 그런 맥락과도 역행하게 됩니다. 특히 그 동지 날 이렇게 그 위아래 모두 그 검은색 일색이 되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암시를 또 한 해 그 시작될 우은색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. 동지 날 그 이런 의상 착용을 하게 되면 활력이 그 저하된 또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반감된 그런 그 의미로 풍수에서는 간주합니다. 동지가 새로운 그 우은맞이를 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. 전혀 그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팔 벌리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립니다. 동지에는 그 포근하고 또 따뜻한 색이 동지 맞이의 그 색이 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2024년에 여러분들 그 집안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돈복 맞이의 그 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2024년 그 진정한 의미의 그 돈복을 또 원하신다면 그 여러분들 그 동지 날 그 당일에요. 양말까지도 그 세심하게 그 고려를 해보십시오. 그 양말이 최대한 그 화사한 색이 될 때 그때 그 2024년에 그 돈복을 크게 그 선도하게 됩니다. 발에 착용하는 그 양말은 재물밭이라고 하는 그 재성을 딛고 다니는 사주체의 그 주인이면서 또 풍수시도자인 사람의 그 발과 또 인체의 그 에너지의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즉 돈복의 그 전령 역할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당연히 그 돈복이 크게 그 좋아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애널리 매일акти기하는 것입니다. ser detalje 확인 확인 돼요 그럼